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습니다.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당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과 과거 수사 과정의 사실관계 등을 되짚으며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당에 선임해 2년 전 경찰 수사 때 소명했던 사실관계들을 다시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